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이... 딸이 아버지의 성상나 비리를 조사한다. 나에게로 이용할 게 뻔한 칼을 만만히 주여줄 수는 없지. 직업 입장하고 있어. 자기 아버지를 걸고도? 저 죽어도! 이 사건 절대 포기 안 해요. 지금이야. 나랑 같이 나가고 싶어. 같이 나가요. 서검사, 이쯤에서 멈추게 하시죠. 아저씨는 내 딸 입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네. 진짜 고집 세시네, 짜증나게. 나는 서연애가 너무 좋아요. 두고 계속 보고 싶네요.